이 프로그램은 뭐야, 놈놈놈 그런 컨셉이야? 비하하지 마는 거야, 비하가 아니라. 멍청한 놈놈이야? 야, 이게 뭐야? 멍놈 욕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어머니, 내 프레스 한번 팔려보고 싶어. 뭐야, 이 프로그램은 뭐야? 그냥 얼핏 보기 이게 다른데 어떻게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야, 너네? 이거 덤앤더머라고 보면 돼.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지치면 그냥 들어 누우면 되는 거고. 아,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너랑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되게 좋아. 아, 이거 정말. 특이하게 두 분 다 맛 설명을 막 하시지는 않네요. 아, 이게 끝이네요. 먹기 바빠서. 먹기 바빠서. 아, 철살이다. 잠깐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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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해, 쟤 뭐해? 재현이한테 내가 오빠 꼭 전할게. 가장의 무게란. 상승이 형, 음악 추수. 먹보야 달려. 야, 먹보야. 야, 미쳤다, 미쳤어. 아, 죽이네. 먹보야, 이번 여행도 재밌겠다. 너이자, Foreign apply, 멤버들. 원대 ll Jenn stand, 맨발 해볼까. 이것은 가슴을 좀 피해볼까하는 게 필요합니다.